휴일 새벽시간 원주의 한 농협지점 사무실입니다. 후드티 모자를 쓴 남성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기 뒤편 사무실로 들어간 남성은 마스터키로 순식간에 기기까지 열었습니다. ATM기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을 매고 온 가방에 옮겨 담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남짓. 범행을 마친 남성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소화기를 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업체에 침입해 직원 한 명을 공격해 제압한 뒤 마스터키가 든 업체 차량을 빼앗고 농협 입출금기에서 돈을 꺼내 달아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탈취한 차량과 마스터키를 가지고 현금 입출금기를 찾아 1,900만 원을 챙긴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밤 10시 44분쯤 무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시간여 만입니다. 강릉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강릉에서 다시 원주로 또 넘어왔습니다. 밤에. 다시 원주 A씨로 진입하는 걸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 수사를 해서 거주지 거의 도착했을 점에 거기서. A씨는 경비업체 순찰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미리 침입해 숨어있다 순찰을 돌고 온 직원을 제압해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차량 탈취부터 은행 ATM기 보안 해제까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를 포함해 여러 경비보안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금융기관 입출금기 근처를 배회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그 범죄 사실을 바로 현장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채무 압박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성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